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친구와 바람난 암덩어리 같은 남편과 친구를 간통으로 집어넣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31살 새색시입니다. 제 남편이라는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 났습니다. 애기는 아직 없고요. 둘 다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니 이제 친구도 아니지 미친이라고 할게요. 그 미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대학생 때 바 같은 데 다니고 20살 때 29살이랑 만나고 1년에 남자가 여러 번 바뀌고 그랬던 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에서 잘 사십니다. 항상 그걸 부러워했던 친구였지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 가진 것 없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실이 느껴져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구애하고 사랑한다며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결혼할 때 집도 서울에서 잘나간다는 곳 50평 아파트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고 예물 예단할 때도 남친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처녀 시절에 모아두었던 5천만원 주면서 자존심 상할까봐 내 남편에게 투자하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으름장 놓듯 통장 쥐어주었고 그걸로 예물 예단했고 혼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남편 결혼할 때 든 비용 3천만원?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어차피 내 남편 될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이니까 이 새끼 결혼 후에 일 그만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 들어갔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야근도 하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에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런 새끼가 제 친구와 바람이라니요. 핸드폰에 있던 그 미친의 사랑한다는 문자들 미니홈피 안 한다던 그 새끼 시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야근한다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그랑 놀러가고 어쩐지 아버지는 그 새끼 5박 6일이라고 했는데 그 새끼는 6박 7일이라고 하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회사 집 땅 별장 다 짓거라는 둥 써놓은 방명록에 저보다 너가 몸매가 더 좋고 이쁘다는 둥 널 더 빨리 만났어야 했다는 둥 그녀놈들 증거 다 가져다 놓고 어제 저녁에 우리 집으로 불렀습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결혼 전에도 같이 놀곤 했거든요.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서 만났다고 제 표정을 보더니 어디 아프냐고 묻네요. 그 미친이 증거들 던지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란 새끼 질질 짜면서 잘못했다고 하네요. 그 미친도 또 미안하다고 제 남편 사랑한다네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대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년들 만난 지 8개월 됐답니다. 저랑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바람폈다는 거죠. 더 들을 것 없다고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어머님께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라가 참으라고 타이르면서 말씀하시더니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 못 낳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라네요. 아직 저희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혈압 때문에. 그냥 그 새끼 보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내 친구와 그것도 그런 짓거리 하고 다닌 내 친구와 뒹굴렀던 남편이란 새끼 돈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겁니다. 그 미친 내 남편 잘 사는 줄 압니다. 제가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집도 남편이 해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있는 경기도 별장도 남편 거인 줄 압니다. 미친 돈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후기입니다. 어제 친구와 바람이 났어요를 쓴 여자입니다. 뭐가 좋은 일이라고 글까지 쓰고 있는지 참 씁쓸하면서도 위로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방명록에 쓴 글, 사진 등등 나름 모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남자는 한 번쯤 바람 한 번씩 핀다. 너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라. 이러네요. 저는 그 사람 믿었고 성실하고 나만 사랑해주는 모습에 만났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돼 바람을 폈는데 뭔 용서를 하냐. 나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짐 싸서 나가라네요. 여기가 내 집이고 다 내 물건들인데 내가 어디를 나가야 하는 거냐. 나가라면 아범이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이 집은 자기 아들 거라면서 짐 싸서 몸만 나가라네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으면 됐지 왜 집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들도 못 낳는 너가 문제가 아니냐고 하시네요. 막말로 무슨 노망이 낳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새끼가 결혼할 때 집을 순전히 자기 돈으로 했다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 새끼 기살린답시고 친구들한테도 이 집 우리 서방이 해온 거라고 우리 서방 능력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녔는데 결혼 전에 3천만 원 보탰으면서 이 집을 사왔다니요. 그 사람 결혼 전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해놓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컴퓨터 수리하는 거 배워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저랑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이고 하나뿐인 사위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물려받을 텐데 경영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들어오라고 했고 그 길로 임용고시 때려쳤습니다. 그런 새끼가 이 집을 사왔다구요? 기가 차서 말도 안나오네요. 화가 속구쳐서 시어머니를 내쫓듯이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말 섞기도 싫었거든요. 그 길로 그 새끼랑 그 미친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또 같이 오네요. 밖에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암튼 그 새끼 오자마자 질질 짜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 미친은 그런 남편 새끼 옆에서 왜 그러냐고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냐고 질질 짜고 그러니까 남편 새끼는 싫다고 난 조강지처 안 버릴 거라고 너랑은 그냥 즐긴 것 뿐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라고 그러네요. 이 말 듣는데 결혼 전 그 사람 모습이 지나가면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년이 저보고 나 네 남편이랑 잤다고 우리 같이 여행도 갔고 애기도 가질 거라고 네 남편 나 사랑한다고 했고 우리 어제도 같이 모텔 갔다고 제발 이 사람 놔달라고 하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게 글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이런 더러운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귓사대기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미치고 팔짝 뛰면서 이녀나 저녀나 니가 뭔데 날 때리냐 니 남편 니가 간수해야지 니가 간수 못해놓고 왜 날 때리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해라 그리고 재산 다 두고 가라고 하네요. 집이랑 별장 이 사람 거니까 다 두고 가라고 위자료 받을 생각 말라고 역시나 또 모든 게 다 그 사람인 거인 줄 알았던 겁니다.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까지 엄청 가난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 친구 만날 때부터 사업이 잘 풀려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는 저한테 부럽다고 자기는 나중에 유부남이라도 돈 많은 남자 물 거라고 장난과 진심 섞어서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가 뭔가 착각하나 본데 난 내 남편 기살려주기 위해 이 집 남편이 해온 거라고 했지만 이 집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명의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별장? 그것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별장이야. 이 새끼가 너한테 뭔 말을 짓거렸는지 모르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이 새끼 한 푼도 없어. 이제 직장도 없어. 아 결혼할 때 삼천만 원 쓴 것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까 그걸로 둘이 잘 살아. 그리고 나 너가 다니는 병원에 이 사실 알릴 거고 너희 부모님한테 말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미친이 멍하니 눈만 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네요. 그러고는 고작 하는 말이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그 새끼 붙잡고 흔들면서 사실이냐고 화를 내니까 그 새끼는 또 돈 때문에 만난 거였냐고 따지고 싸우네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그 새끼 짐 싸서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3시까지 법원으로 오라고 하고 새벽이 돼서야 내쫓았습니다. 친구라는 고등학교 때는 경험 한 번도 없다고 하고 다녔지만 주변에서는 수건이라고 소문났던 애였고 간호조무사라는 애 같은 병원에 다니는 조무사 친구들끼리 같이 나이트 가고 원나잇을 일삼고 돈 많은 아저씨들 만나 스폰서 물거라며 잠자리 가지고 성병 옮아서 다녔던 애였는데 그 더러운 애랑 남편이 그 지랄했다는 게 진짜 역겹네요. 친구라는 말이 참 재수 없을 때도 있네요. 아버지한테 박서방이 회사를 안 나왔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찾아뵙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새끼랑 영영 끝입니다. 그 다니는 병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할 생각입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지만 괜히 제 이야기가 입방하에 오르내릴까 봐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줬던 5천만 원은 그냥 안 받으려 합니다. 그 새끼도 결혼한답시고 쓴 돈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이 글 다 쓰고 난 후에 그 미친한테 전화가 왔네요. 나 때문에 이혼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나 그 사람이랑 그만할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어제 했던 말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인지 참나 그냥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내 인생 알아서 내가 사니까 넌 인생 똑바로 살라고 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짜증나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될 때 다시 한 번 그 후의 이야기 올릴게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후 안녕하세요. 점심들은 드셨는지요? 3일 만에 또다시 후기를 쓰게 되네요. 지난 3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다음 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리고 난 뒤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 듣고 바로 눈물부터 보이셨는데 아버지는 혼자 계시고 싶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슬퍼하면 부모님께서 더 슬퍼할 것 같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녁까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믿겠다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겠다며 배는 안 고프냐고 저녁 먹자고 하시는데 참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놈들 저번에 말했듯이 간통으로 넣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그 미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고등학교를 함께 보냈던 친구이고 많은 추억을 나눈 친구이자 그 새끼는 나의 남편이었기에 이혼은 하되 용서를 하려고 다짐했고 댓글을 본 뒤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놈들 내쫓고 난 뒤 제가 바보 같은 게 첫사랑이었던 남편인지라 아무리 강하게 하려고 해도 멍청한 여자인가 봅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을 때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는데 그 새끼가 안아주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들이 그리고 내게 다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혼 서류 못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제가 미친이었습니다. 함부로 깰 수 없는 가정이기에 언제든 헤어지는 연애가 아니기에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은 왜 자꾸 전화질인지 짜증났지만 뭐라고 지껄이는지 듣고 싶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무 말은 없고 그냥 신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뚝 끊더라고요. 몇십분이 흐른 뒤에 모텔 이름과 호수가 찍혀 문자가 오네요. 참나 설마설마 했습니다. 거기에 설마 남편이란 새끼가 있을 줄 웃기죠? 저도 웃기고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혹시 몰라 경찰에 전화해서 간통신고를 한다고 한 뒤 경찰과 대동해서 모텔에 쳐들어갔습니다. 놀래 자빠지는 그 새끼 새조롬한 표정의 그년 사진 찍고 더러운 휴지 수집판을 하고 그녀놈들 간통으로 신고 고소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더럽게 이용하는 그 새끼에게는 더 이상의 용서란 없을 뿐더러 별거 중에 근과 이짓거리를 했다는 거에 자비를 베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근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그따위 전화나 문자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딴에도 생각이란 걸 했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에 네 남편 만나보고 싶었고 걸렸을 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산 이야기 듣고 망설여 나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지만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아팠답니다. 그리고 네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불러 그짓거리를 했고 그걸 저한테 확인시켜주고 싶었답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쌩질을 합니다. 기가 막혔네요. 남편이란 새끼는 저와 얘기하고 싶다고 경찰분께 했다는데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냐는 경찰분의 말에 말은 사람과 하는 거지 짐승과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기를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일단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이따위 더러운 행동을 하고 계속 나를 속였다는 것에 뭐든 걸 수 있는 소송을 다 걸 겁니다. 그리고 어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생 때 이따금씩 집에도 놀러갔기에 안면이 있었습니다. 땡땡이 친구 아니냐면서 왜 이렇게 오랜만이냐며 반겨주시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고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한 뒤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딸이 그럴 일 없다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냐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소리를 치더니 사진들을 보여주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제가 죄송할 건 없지만 간통으로 신고했다고 죄송하다고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만 꼬투리 잡히기 싫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죠. 소송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죠. 아버지께서는 몇 개월 나갔다 오라고 하시지만 거절했습니다. 천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많은 조언들과 위로 그리고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쓰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소설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했지만 진심 어린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다 보니 외동딸이라면서 그럼 새 식구인데 네 식구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는지요. 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겨내기에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댓글들 보며 용기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암덩어리 같은 거 잘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스니님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부잣집 따님이시라 지금은 모두 잊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1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